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독점의 기회를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라컨설팅 회사 SLC 창립자이자 핀테크 스타터 탕람솔루션의 창립자인 밀랜드 M. 렐레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다음 독점의 기회를 찾는 법 어떻게 찾는 걸까요? 이 독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우리 눈앞에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또 독점이 여기 있다고 해서 빨리 오라고 이런 신호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점 시장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성공한 기업가와 성공한 기업은 그래서 항상 독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걸 봤을 때 바로 딱 낚아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공한 기업일수록 이 독점 시장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차기 독점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패턴입니다. 패턴. 이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객들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패턴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독점기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의 출현입니다. 먼저 현재 다른 누구에게서 제공받기 어렵거나 전혀 제공받을 수 없는 그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대 규모의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 규모의 고객이 없으면 독점 시장에 내가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독점 시장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윤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거대 규모의 고객이 분명히 있는 새로운 독점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타성에 젖은 현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 거대 규모의 고객을 거는 회사들이 그 무엇을 효율적으로 혹은 비용을 덜 들이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거나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런 시장이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이 귀찮아서 혹은 판단을 잘못해서 혹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든지 그 충분한 수요가 있는 그 시장을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런 수요를 이익이 남는 쪽으로 그러면서도 고객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장이 있어요. 수요도 있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 시장을 가볍게 보거나 혹은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을 내가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좋은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가 충족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완벽한 독점 시장에서 독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CNN의 사례가 여기에 부합한다고 하는데요. CNN의 뉴스 전문 채널 독점은 바로 정확하게 여기 기준들에 부합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일단 CNN 상황을 한번 보면 일상으로 바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에 맞는 뉴스를 원했습니다. 수요에 출연이죠. 과거에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을 먹고 나서 함께 TV를 보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부부는 부부 또 각자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다 스케줄이 다르게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출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방송국들, CBS라든지 MBC라든지 ABC 같은 경우에는 뉴스라는 프로그램은 동의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 방영 방식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이제 타성에 젖은 현 서비스 제공자죠. 마지막으로 위성 텔레비전과 케이블 방송으로 이런 뉴스 전문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능력이 갖춰졌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CNN은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독점 기회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속한 산업과 그 주변에 있는 현재 독점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독점의 핵심 믿음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이 포함됩니다. 핵심 믿음, 독점의 핵심 믿음, 그게 대체 뭘까요? 이 핵심 믿음이라는 것은요. 특정 고객들의 시각과 행동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렌트 사업의 경우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자동차 렌트를 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어? 사람들의 여행은 계속될 거고 그럼 자동차가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자동차 렌트 산업은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믿음이 핵심 믿음이 됩니다. 모든 산업과 성공적인 독점에는 이런 핵심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핵심 믿음은 사업 성공에 필요한 일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를 보면은 다양한 목적지로 관광객을 수송할 때는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도시 터미널 지출방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이런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터미널 지출방식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고 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핵심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핵심 믿음은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통의 커피 제조사인 맥셀하우스. 이 맥셀하우스는요. 우리도 알고 있죠? 맥셀하우스 커피 유명하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은 캔커피를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이다. 이런 핵심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핵심 믿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슈퍼마켓에 우리의 맥셀하우스 커피를 보급할 수 있을까?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겠죠. 이런 고민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고민만 갖고 있으면 슈퍼마켓에만 더 어떻게 하면 많은 커피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독점이 성공할수록 또 그 독점이 오래 갈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수록 그 핵심 믿음은 더 깊게 자리가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착화가 되죠. 고착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착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서 새로운 독점기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산업의 핵심 믿음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그 산업에 존재하는 사각지대, 핵심 믿음을 쓸모없게 만드는 힘이나 트렌드 등을 발견해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독점 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한번 장악했다고 해서 고착화되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독점기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핵심 믿음을 찾고 핵심 믿음에서 고착화된 부분이 없는지 새로운 시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그 핵심 믿음이 쓸모없게 되는 그런 뭔가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새로운 독점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산업이 슈퍼마켓 판매대에 있는 캔커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맥셀하우스처럼 이런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화려하게 장식된 동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고객을 맞이할 수 없게 되죠. 왜? 모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슈퍼마켓에 커피를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의 출연을 막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스타벅스한테 시장을 뺏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존의 산업에서 핵심 믿음을 분석해서 핵심 믿음의 허점 사각지대를 잘 공략해서 새로운 독점지대를 찾아낸 경우가 됩니다. 자신의 사업 부분에 핵심 믿음을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산업, 경쟁자, 고객이라는 동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찾는 겁니다. 결국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늘 탄생합니다. 자신의 직관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상과 주의사항을 계산하고 사실과 수치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거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잠재적 독점 대상의 규모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있는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매출액과 수익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둘째, 경쟁자들이 이 독점 대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어? 이렇게 분명히 기회가 되는 시장에 왜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을까? 나만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머리가 있고 똑똑합니다. 근데 왜 안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홍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지 뭐 때문에 주저하는지, 왜 안 들어간지 이런 것들을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독점 대상이 보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경쟁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장벽을 넘어설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나는 어떤 차별화 포인트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어서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의 기술 12번째가 나옵니다. 핵심 믿음을 깨고 신입처럼 시장을 바라보라. 그곳에 독점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독점의 기회를 찾는 법을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독점의 시장을 어떻게 찾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독점의 시장에는 왜 다른 기업이 안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지 그걸 꼭 물어보시고 거기서 내가 갖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시장도 충분하고 내가 이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힘도 충분하고 그리고 수요도 충분히 많다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만의 독점 시장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점을 잘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